전에 말씀드렸을 때가 엔캠이 주가가 6만 원 전후였거든요. 지금 오늘 23만 원? 근데 이제 지난달 출연했을 때 엔캠은 나 더 이상 추천 못하겠다. 부담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엔캠 주변에 있는 애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주식들도 좀 주가가 올랐었어요.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쪽은 핵심 소재로 부품으로 지정이 돼 있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IRA일법상의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돼 있질 않아요. 근데 핵심 광물로는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동박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전액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목해봐야 될 거. 이게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게 그때 가지고 왔던 그림하고 글씨를 이게 PPT 각각 따로따로 해서 두 장에 걸쳐가지고 제시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림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전액 얘기를 했을 때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 말씀드렸을 때가 엔캠이 주가가 6만 원 전후였거든요. 지금 오늘 23만 원?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 출연했을 때 엔캠은 나 더 이상 추천 못하겠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엔캠 주변에 있는 애들 오히려 그게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주식들도 좀 주가가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가가지고 그 FEOC 규제에 의해 가지고 중국 애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는 그런 쪽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오늘 소개 드리려고 하는 쪽은 핵심 소재로 부품으로 지정이 돼 있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 IR1법상의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돼 있질 않아요. 근데 핵심 광물로는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동박입니다. 근데 이제 동박인데 이 동박 쪽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SKC라고 하는 회사는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동박으로 급등했다기보다는 유리기판 쪽 이슈, 반도체 쪽에 그걸로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동박업체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여전히 안 좋아요. 이것도 다 중국 업체들 때문에 안 좋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소화 안 되니까 밖으로 뿌린 거예요, 다. 물건들을. 근데 그래서 덤핑 나오고 하면서 지금 되게 단가 떨어지고 해서 안 좋은데 이제 올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동박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추국박 해가지고 동박에서도 이제 좀 고집적돼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포커싱을 좀 해나가게 될 것 같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캐나다, 쾌백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쪽에다가 이제 부지 확정해가지고 투자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넥슬리스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박 3사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넥슬리스가 이제 SKC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SKC는 동박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동박 시장 그래프가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걸 보시면 2023년에 전체적으로 50만 톤에서 25년, 2년 지나고 나면 89만 톤으로 그 다음에 27년 가면 137만 톤으로 이게 글로벌 시장이 크게 올라온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크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어디가 많이 하느냐. 북미가 많이 한다는 거죠. 북미가 많이 한다는 얘기는 중국 애들을 제껴놓고 나머지들이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전기차 상황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중국은 이미 캐증 구간에 들어서 있고 글로벌도 캐증 구간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동박 쪽으로 해가지고 북미 쪽이 커지게 되면은 이 동박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 말고 경제 연결할 수 있는 업체가 중국 업체는 어차피 못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기도.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간에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 자체도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동박 쪽도 한번 보실 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캐증 구간이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요. 이거는 승자 독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었을 때 도요타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웃기지 마. 전기차 안 돼. 하이그리드가 무조건 되는 거고 전기차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아예 단정을 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사실 뭐 전기차에 적적이지는 않았었고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들은 전기차 이랬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선을 딱 보이니까 이 초기 얼려덧터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또 그게 테슬라 자동차를 보시면 그 안이 거의 IT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걔네들이 내셨던 게 지금도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되지만 걔네들이 꿈꾸는 건 그거잖아요. 뒤에서 영화 보든 자든 차가 알아서 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구현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은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신기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들이 각국이 탄소에 대한 규제 강화시키기 시작하고 유럽 그다음에 미국은 특히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ILA 도입하고 이러면서 강화가 되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테슬라가 혼자 독식을 할 때는 벤처 애들, 리비안이나 중국의 리오나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왔을 때 다 지 나름대로 조그만 시장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등치 큰 GM, 포드, 스탠란티스, 현대차, 도요타, 뭐 이런 니산 들어오잖아요. 그럼 브랜드력에서 일단 딸리죠. 그다음에 자금에서도 딸리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큰 회사들이 양산 능력까지 갖춰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판가 자체가 달라지죠.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가격을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긴 양산을 하잖아요. 연산 100만 대 이상을 팔아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벤처 적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대 팔아야 잘 팔고 2만 대 팔아야 잘 팔고 이런 회사들에서는 원가를 낮추려야 낮출 방법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선 경쟁이 붙었을 때 진짜 브랜드 파워가 있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너도 나도 박터지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해피루는 이 와중에 올겨울에 혹한이 와가지고 충전소 가가지고 충전 기다리다가 전기차들이 다 방전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무덤이 돼버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 인프라도 안 깔려있네? 불편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사면 주유소 가서 그냥 카드 넣고 넣으면 한 5분이면 풀로 다 충전하고 반 남은 거 한 2, 3분이면 다 가능하고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려면 5에서 해야 돼.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속과내기가 좀 벌어진다는 거죠. 속과지게 되면, 속과지게 되면은 살아남는 애들이 그러면 그다음에 진해이 속과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놈 들어오면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진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충전소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2030년까지 50만 개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한 번 충전하려면 예를 들어 한 2, 30분 가야 되는 거리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이게 5분 내의 거리에 나오기 시작한다든지 이래버리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판매량이 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구간을 이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네디넘 전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현대기아가 거의 독점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개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 몇 개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은 지금 이걸 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토 시스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가 안전평가에서 11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제도 되겠어라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더 모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생각은 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노하우는 만드는 노하우는 기존에 100년 전통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차를 만들어 봤겠어요. 디자인도 더 예쁘고.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강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따라 올라오고 그래서 테슬라랑 비둥비둥해지거나 큰 차이 없게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는 팔리는 게 두내지더라도 이쪽에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다 지금은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 단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다음에 오래 바뀐 게 뭐냐면 보조금을 옛날에는 차를 살 때 그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품이 몇 프로 이상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다 부합이 됐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데 지금은 모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부합되는 모델이 딱 선정이 되면 사는 시점에서 7,500불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값이 오히려 처음에 살 때 구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어쨌든 따뜻해지고 있죠. 그럼 전기차 쪽이 조금 수요가 늘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기차 값도 떨어뜨릴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 매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같은 동급 차량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줄기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인프라 구축을 계속 해댄다고 그러면 전기차 쪽은 자연스럽게 조금 고개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은 지금 가질 수 있는 구간 아니냐. 다만 이게 속도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빠르진 않을 것 같다. 완만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최근 들어와서 트럼프 진영에서 전기차 얘기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어? 아니면 IRA 폐지하겠어? 이런 얘기 요즘 안 나와요. 그런데 올 초만에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전기차 IRA법 폐기 얘기도 했었고 보조금 삭감 얘기도 했었고 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왜 갑자기 안 나오느냐. 이제부터는 표입니다. 표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공장이 들어가 있는 쪽들이 보면 경합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화당 지역구들이 많고 경합주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스윙스테이트에서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잡았던 거고 그 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거기를 잡아가지고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쪽에 대한 얘기는 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해도 저는 IRA 폐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딴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을 갖다 뭐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이제 연비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진영은 화석연료 진영이거든요. 석유, 재벌, 방산 뭐 이런 쪽이 공화당 쪽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딴지는 걸 수는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을 바꾸지는 못할 거다. 딴지를 걸면 아무래도 2024년 말 되면서 좋아지고 25년 되면서 좋아지고 이렇게 기대했었던 게 더 늘어질 수는 있겠죠. 약간 늘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큰 그림은 뒤집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 한국 기업들만 투자를 했으면 또 우리만 또 물 먹고 막 억울해서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공장 대부분이 다 조인트죠. 합작이잖아요. 미국 자본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할 거다. 진행은 된다. 그런데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게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적극 투표층 여론조사에 보면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주별로 하게 되면 아직은 약간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또 전국 투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계산해 보면 바이든이 약간 앞서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대선 자금 모집하는 거 보면 트럼프는 조금 애를 먹고 있죠. 요즘 거기다가 그 소송 걸린 건 아시죠? 트럼프 여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지금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게 지금 걸린 것만 갚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바이든 쪽은 지금 계속해서 모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든 진영이 스윙스테이트 쪽에 정치 광고 대선 광고를 굉장히 강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바이든이 오히려 어쩌면 이길 수도 있다. 그리고 둘 다 노인네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80대 초반이나 70대 후반이나 79, 트럼프가 지금 70대 후반이죠. 78생과 9생과 되잖아요. 솔직히 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젊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보면 연설할 때 보면 가끔 엉뚱한 소리 트럼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차이보다는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좌충우도라는 사람이라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갖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 경합주가 조지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이쪽인데 경합주에서 보시면 오하이오 같은 경우가 공화당 지역구고 공화당 쪽이 상대적으로 경합주에서 우위에 있었던 게 켄터키, 테네시, 인디애나 쪽이었는데 이쪽이 다 지금 공화당 쪽이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공화당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쉽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큰 변수는 아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어쩌다가 된다면 속도는 조금 바이든이 됐을 때보다는 조금 루즈엘치질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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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